오늘 경기는 맨유가 챔피언스 리그에 가기 위한 아주 귀중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볼 수 있었던 건 얼마나 테나 감독이 맨유라는 팀을 좋은 팀으로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일단 오늘 경기 맨유가 거의 스쿼드가 붕괴된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바란 부상 그리고 리산드로 마티네스 부상 루크쇼 부상 그리고 말라시아 부상 공격라인의 레시포드 부상 그리고 중원의 자비처까지 경기 시작전에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특히나 공격라인의 레시포드 대신에 마샬이 나왔고 미드필더라인의 에릭센이 자비처가 갑작스럽게 부상을 당하면서 에릭센이 갑작스럽게 부상해서 복귀해서 선발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수비라인에도 리산드로 마티네스와 바란이 없으니까 메가이어와 린델로프가 나왔고요 왼쪽에는 말라시아와 루크쇼가 없어서 달로가 오른쪽 풀백인 달로가 왼쪽 풀백을 봤어요 사실은 이제 이런 스쿼드면 맨유가 부상자가 너무너무 많아서 대체자원에 대체자원에 대체를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도 페나엘 감독이 어쨌든 나온 선수들을 살릴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잘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에릭센과 달로의 움직임이었거든요 왼쪽 풀백이 루크쇼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인버티드 풀백처럼 뛰죠 에릭센이 약간 올라가고 달로가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약간 쓰리팩처럼 형성이 되는데 이게 좋았던 건 뭐냐면 첫 번째 달로가 왼쪽 풀백으로 나오면 아무래도 이 선수가 오른발을 쓰다 보니까 직선적인 움직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달로 입장에서도 왼쪽에 나오면 중앙으로 들어오는 것이 달로에게 훨씬 더 왼쪽에서 뛸 때 잘 뛸 수 있는 역할이고요 두 번째 에릭센이 부상 이후에 선발 복귀전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부담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달로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에릭센의 수비적인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주니까 에릭센이 앞선에서 수비 부담을 덜고 조금 더 여유롭게 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제에 가장 중요했던 건 달로와 카세미루 이 두 명의 선수가 뒤에 있으니까 앞선에 있는 에릭센과 브로우 펜데스가 자유롭게 플레이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장면을 이제 보시면 이 장면을 보시면 확실하죠 달로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카세미루와 함께 미드필더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선에 있는 에릭센과 브로우 펜데스가 훨씬 더 수비적인 부담감을 덜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오늘 경기는 맨유가 달로와 카세미루가 뒤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앞선에 에릭센과 브로우 펜데스를 플레이메이커를 두 명 두는 형태로 경기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특히나 후방 빌드업 할 때 이 에릭센이 추가가 되니까 맨유의 후방 빌드업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 장면도 맨유의 조직력이 아주 좋았던 장면인데 달로가 이번에는 중앙지역에 있다가 측면으로 나옵니다 왜 측면으로 나오냐 미드필더 한 명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미드필더 한 명이 끌어당겨지니까 순간적으로 중원에 공간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데에야가 패스를 뿌려줘요 그리고 이 앞선에는 에릭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달로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약간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에릭센이 달로가 만들어진 이 공간으로 내려와 주고 있다가 패스를 받아주죠 근데 여기서 사실은 데에야가 먼 거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 볼의 스피드가 빨랐고 강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컨트롤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노팅엄의 수비수가 강하게 붙어줘요 그런데 여기서 에릭센이 볼을 받았을 때 정말 센스 있게 원터치로 돌려놓죠 이 터치 한 방이 노팅엄 포레스트의 전방 압박을 완벽하게 무력화 시킵니다 그래서 에릭센이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동시에 전방 압박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던 노팅엄 포레스트의 선수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맨유가 역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도 결정적인 역습 찬스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에릭센이 탈압박에 성공하면서 순간적으로 맨유의 선수가 노팅엄 포레스트의 수비수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오늘 경기의 포인트는 달로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면서 에릭센에게 수비적인 부담감을 덜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다 특히나 에릭센이 오늘 체력적으로 힘든 경기였는데 에릭센의 체력적인 부담을 달로를 통해서 메워줬다 라는 게 오늘 경기 역시나 테나 감독이 참 좋은 감독이다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고 여기서 재밌었던 건 또 뭐냐 선수들의 움직임이 기본적으로 매우 유연하고 자유로워요 일단 이 앞쪽에 있는 에릭센과 부패가 자유롭게 움직이는데요 특히나 브로우팬데스 같은 경우는 이 선수가 오프더볼 플레이가 매우 좋죠 그래서 어떤 장면이 많이 나왔냐 부패가 자유롭게 움직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움직이는 안토니에게 맨유가 패스를 먼저 보내줘요 그리고 안토니가 볼을 잡을 때 상대의 측면 수비수가 끌려 나오면 이때 브로우팬데스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안토니가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뒤쪽에 달로와 카세미루가 수비적으로 버텨주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인 거거든요 이 장면 보시면요 측면에 안토니가 볼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브로우팬데스가 자유롭게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서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상대 측면 수비수가 안토니를 따라서 측면으로 끌려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부패가 안쪽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안토니가 볼을 잡았을 때 순간적으로 브로우팬데스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이 뛰어들어가는 브로우팬데스에게 안토니가 결정적인 패스를 넣어주면서 완벽하게 노팅원 포레스트의 측면을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여기서 이제 아주 좋은 크로스가 올라오는 장면인데 이 장면만 봐도 오늘 브로우팬데스를 자유롭게 올려서 썼다는 브로우팬데스의 오프 더블 플레이를 살려줬다는 게 매우 중요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맨유가 참 재밌는 팀이라는 게 선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카세미로와 브로우팬데스의 자리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카세미로가 브로우팬데스의 역할을 해요 안토니가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 때 브로우팬데스가 빌드업을 위해서 내려오면 카세미로가 브로우팬데스처럼 공간으로 침투하는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고요 반대로 반대편에서는 에릭센은 빌드업에 굉장히 능한 선수죠 기동력적인 측면은 부족하기 때문에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능력은 약간 떨어집니다 대신에 이 부분을 달로와 에릭센이 자리를 바꾸면 해결이 되죠 이렇게 자리가 바뀌면 달로는 에릭센과 다르게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빌드업에 가담하는 게 아니라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릭센하고 브로우팬데스가 분명히 위쪽에 숙이다가 순간적으로 카세미로와 달로가 올라오면서 카세미로와 달로도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상대팀 입장에서는 어떤 선수를 막아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체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이 장면을 보시면 에릭센이 빌드업을 위해서 내려가서 플레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카세미로가 에릭선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브로우팬데스도 빌드업을 위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카세미로가 에릭센과 브로우팬데스가 내려오니까 자신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안토니가 볼을 받았을 때 상대 측면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카세미로가 위쪽에서 위치하고 있다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카세미로가 측면으로 움직여서 볼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아주 정확한 크로스를 올려주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굉장히 유동적이죠 그리고 득점이 나오는 장면 보세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은 에릭센이 내려와 있고 달로가 에릭센과 자리를 바꿔서 올라가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플레이가 이루어지느냐 공격이 전개될 때 에릭센이 측면적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안토니가 볼을 잡거든요 그리고 안토니가 안쪽으로 볼을 끌고 움직여요 그리고 에릭센 보다 위에 있는 달로가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데 안토니가 안쪽으로 볼을 끌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안토니가 안쪽으로 움직일 때 달로가 어느샌가 뛰어들어오면서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를 시작해요 이건 이제 에릭센은 할 수가 없는 역할이죠 에릭센과 달로가 자리를 바꿨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나오고 뛰어들어가는 달로에게 안토니가 결정적인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달로가 뛰어들어가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 장면도 보시면요 에릭센이 약간 내려와 있고 달로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로가 위에서 에릭센처럼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마샬이 움직이면서 수비수 한 명을 끌고 움직이니까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시면요 마샬이 볼을 잡았을 때 달로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달로에게 패스를 마샬이 넣어주면서 완벽하게 측면을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죠 맨유의 두 번째 득점 장면과 매우 유사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맨유의 오늘 두 번째 득점이 그냥 우연하게 나온 게 아니라 모두 다 약속된 패턴이 나왔던 장면인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사실은 갑작스럽게 에릭센이 나왔는데도 이러한 플레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 경기 정말 많은 선수가 빠졌는데 루크쇼, 말라시아, 바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레시포드, 자비처 등등 엄청나게 많은 선수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준 높은 조직력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맨유의 힘이고 또 테나아 감독이 이번 시즌 맨유를 정말 좋은 팀으로 만들었다 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오늘 경기를 승리하면서 맨유가 순위 싸움에서 매우 유리해졌어요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맨유가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단독 3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토트넘과의 승점 차가 한 경기를 덜 치렀는데도 승점이 6점 차이가 나요 남은 경기는 8경기밖에 안 되죠 토트넘은 7경기 토트넘보다 굉장히 유리한 상태가 됐고 오늘 경기의 승리로 맨유가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매우 유력해졌다 그리고 오늘 같은 이 어려운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게 맨유에게는 정말 소중한 승리가 아니겠느냐